누가 필요하다면은 줄 의향은요? 누가 필요하다면? 이거 이형자씨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어때요? 이형자씨 필요하시대요? 이형자씨 드릴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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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떠세요? 얘들보다 잘 어울린다 근데 이형자씨가 필요하시다면 그분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 왜 해 아니 그 얘기 왜 해 조리는 것보다는 필요하신 분이 그분의 마음에 걸려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방송 나가면은 이걸 선물해 준 여성분이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한테도 이런거와 비슷한 선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집에 걸려져있고 근데 이걸 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건 아니 당신 그럼 예전에 저것때문을 만나야 되겠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목도리와 같은 패턴과 같은 패턴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어찌 됐든 이거 버릴순 마음이 없어요? 제가 버리는 것보다 와이프가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니 본인이 본인 손으로 본인 지점에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저한텐 사실 확실히 영작씨 가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작씨가 마음에 걸려면 이게 뭐냐고 저기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죠 그래도 되겠다 아니 저분이 나를 준건데 왜 니가 뭔데 남을 주라고 부르는거야 이런거 한번 떠줘봤냐고 니가 나한테 온지 한번 이형자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형자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가 뭐야 드릴게요 드릴게요 결정적인 단어를 써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얘는요 얘는 원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어 저기 꼭 진짜 꼭 근데 왜 이걸 꼭 갖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아 예뻐서 혹시 이런 그림을 누구에게 선물하신 적이 있나요? 뭐 어떡하시겠어요 대표님 지금 직접 드리세요 대표님 지금 직접 드리세요 어때요? 고민한다 어머님한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드려? 드려? 지금 드려? 저번에 했어 저번에 했어 거기 좀 드려나가세요? 네 시원해요 이거 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홍기씨부터 고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다 네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충분히 개선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아니라고 어떠세요? 지금 다 고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답답해 위처를 하다로 해요 네 자 이 부분의 사연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쏟아지는데요? 5 4 3 2 1 됐습니다 자 옆에는 안내 보이시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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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왜 불러니까? 40대의 어머님이 자식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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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40대잖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늙었어요. 조금 더 젊게. 40대 이래요. 가수 송창식 씨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집에 늘 송창식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나는 들이부는 사람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샤워를 하면서도 자 떠나자 동해바둑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나서 혼도 내보고 때려도 봤는데 영 말을 듣질 않네요. 그렇다고 어린 아들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